어리석은 인간이야 이제 남은 것은 너 하나뿐이다 과연 하찮은 인간 죽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네 곰론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온 사라져라 미약한 가물폰의 힘에 의지하는 곰론 지금 힘을 해방할 때입니다 레온 어디가 나가는지 인간 주제의 제법이구나 레온 주인도 물론 나에게 맞서 그 죄 가련하고 어리석은 니 죽음과 함께 이 세계는 멸망을 맞이하리라 너희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 공룡이여 간내봐라 도와줘 당신이 원한다뇨 기꺼이 간다 제 죄의 대가를 칠 때가 왔다 금요 이스마엘 여신이여 이스마엘 로비 이스마엘 이스마엘 지영 이스마 이스마엘 주인공 흐흐흐흐흐흐흐 음... 조희야! 으흐흐흐 대장! 월정석은 왜 밤에 캐야하는 거야? 흐흐흐 월정석은 밤에만 빛나기 때문이라다 큐이, 균이 대장님께 예의를 갖춰야지 렘에롱 흥! 아 nem 으흐 흑 흑 으흑 으흑 으흐 cev 으흑 bukan 으윽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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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nutzen 너는 누구냐? 받아라! 쓸어버려! 계속 정체를 밝혀라! 이건 정의 속성 미스터! 라스! 내게 맡겨라! 입켜라! 힘을 느껴! 어, 단단하게! 네가 위기... 나마리엘, 도와줘! 이미 시작했다고! 흠! 망자에게 차필은 없어! 다른 속성은 파란 속성인 만큼 목이 썰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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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구나! 흠! 흠! 놀아! 암흑에 위조해 봐라! 흠! 흠! 징그라! 조심해라! 흠! 온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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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군! 여긴 내가 맞겠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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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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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다! 꿰네!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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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흠! 여긴… 어디죠? 여긴 왕국군 주둔지야! 당신들 하나… 우리는 라그나데아 소속 기사단이야! 이름하여… 그랑나이치를 꿈꾸고 있어! 흠! 또 시작이군! 제 이름은 세리아드…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흠! 흠! 그거 정말 믿기 힘든 말인데… 정말 아무것도? 여러모로 의심스럽단 말이지… 그만! 험한 일을 겪은 사람을 몰아붙이면 쓰나… 방해가 된다면… 처리하면 그만… 제가 아는 거라곤… 손에 쥐고 있던 이 브루치와… 브루치? 왜 고급스러워 보이는걸?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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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이 지켜주는 롬 밖에 없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롬이라고 해! 설마… 그랑소? 나라도… 뭔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나 역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이 브루치가 그랑우의 폰? 지금껏 본 적 없는 형태인데… 그거야! 알아보면 될 일이지… 성목의 관리자 이브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어서 라그나데아로 복귀하죠! 저를 믿어주세요… 휴인은 다 좋은데… 동료는 내가 지킨다… 다 좋은데! 배관녹의 싱싱원으로 구하는 게 좋은데… 구멍에 탈힐을 받았다! 아멘